야 자 야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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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모런거 오늘 골프찌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해도 안뜨고 여기는 원래 더운 지역인데 날씨 90도입니다 여기는 36콜이 있습니다 챔피언코스 레전드코스 우리는 챔피언코스에서 플레이합니다 챔피언스 골프코스 1번 홀 야 오늘 플레이 잘 부탁드립니다 안면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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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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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굿샷 굿샷 잘 나가네 죽었어요? 잠전구 꼭 하나만 주세요 아 너무 급하게 쳤네 잠전구 하나 쳤는데 저 앞에 거기 있네요 요거는 100 여기 115 나오니까 여기서 저걸로 넘겨 치면 되겠네 꼭대기로 꼭대기로 잘 맞았기를 그래도 여기 야돼지가 나와가지고 편하네요 그린은 안보이는데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굿샷 룩스 굿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뒤에 아직 우리 1시 티타임인데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오는 순서대로 막 나가라고 그러네요 대통령 골프인데 완전히 그리고 싸고 35불에 이 정도 컨디션에 날씨도 좋고 오늘 최상입니다 최상 오 나이스 내공이 지나왔네요 조금 셌습니다 이거는 58도로 살짝 띄워서 이쪽에 떨어뜨리면 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하세요. 이리 나오세요. 챔피언스 3번 올 이번까지는 몸 푸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화이팅! 개발맷 구샷 드러워 우야 드러워 우야 엉커넨? 나이스옷!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이스옷!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 이글이지? 이글이야, 이글! 진짜로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 들어갔다니까? 어? 들어갔어!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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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이글! 지금 저기 벙커에서 세컨샷을 했는데 이글입니다, 이글! 이글! 나이스 이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축하드립니다! 나 오늘 벙커샷이 왜 이렇게 안되지? 또 한 번에 못 나왔어, 또! 내가 딱 봤을 테니까 여기 맞았어, 여기 떨어졌는데 쫙 굴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잘 말린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여기 맞고 이렇게 굴러서 들어갔다니까 따블, 오케이? 나도 따블이야 자, 이글 후에 티샷은 어떨까요? 이글 후에 티샷은 어떨까요? 벙커에서 몇 번 쳤어요? 52도로 작게 쳤어요 와 나이스 아, 이글값 톡톡히 하시는군요 따블로 하시네 아우 지붕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아침에 나무자르고 몬스터 하나 까고 커피 마시고 지금 여기서 밥 먹고 개토레이 먹고 이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다 그게 페인이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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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박사장님 인데요? 박사장? 박사장님 인데? 거리 안난다는 박사장인데 근데 질문이 나왔잖아 길지 않았네 자 버디펫 버디펫 고건 약하다 그린이 좀 빠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불러 그러면 검딱지 작전으로 가는거지 오.. 아닌데? 너무 많이 불러 이게 어려워요 못 넣는게 어려워 아직도 진정이 안되네 아이씨 아직도 진정이 안되네 이거 투 머치 카페인 물은 많이 마셔 네 지금은 이제 물 마셔야지 굿샷 이야 드라이버 정말 잘 치시는데? 포기 아.. 아.. 이런거는 가운데 한복판이라고 합니다 이런거 보고 잘 안나오고 잘 안나오고 잘 안나오고 잘 안나오고 나이스 칩 나이스 칩 스피드 좋다 나이스 오케 보기 아 컸네 튼거에요? 굿샷 아, 여기 욕번을 다들 티샷 다 잘 맞았는데 촬영 버튼 누르는걸 깜빡했네 4명 다 해외에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굿샷. 4발브야? 4에요, 4.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 400이 넘어. 약간 왼쪽, 왼쪽. 굿샷. 192. 3번 하이브리드. 여기가 지금까지 간편하죠. 4시. 3시. 4시. 4시. 5시. 5시. 6시. 5시. 아 죽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른쪽인데 야 내공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쪽 방향을 보고 친건데 아 오른쪽으로 왔어 어 테일러매드 요게 내꺼네 킥 굿샷 들어가라 아냐 아냐 우리 점심 나는 아까 오면서 차에서 먹어가지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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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팝5인줄 알았더니 팝4입니다 엄청 멀어 아 일단 살았습니다 204 어필 옹그림됐어요? 떨어지는게 안보여 어찌됐든 푸트샷 방향도 딱 좋았네 더anal 아이씨 벙커 오늘 손님 많이 봤는데요? 저 벙커는 장기가 있는 벙커네 저게 벙커야 벙커라고 할 수가 없지 활란 벙커야? 넘어가네? 몇 번 쳤어? 몇 번? 6번이에요 6번 어? 너무 재밌었나? 아니 느낌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 정도는 아닌데? 거리 계산 실패 아 여기에 170이라고 나와가지고 어필이고 그래서 주원 잡을더니 165랍니다 내가 딱 치면 165나가는데 7번 치면 많이 불러갔겠는데 이거 들어간 거 아니야? 저기 화가 저기 걸려있네 야 여기 걸려있습니다 야 이거 플랍샷 해야되네 플랍샷 이거 플랍샷 해야되는데 그린에 떨어지지 말고 러프에 떨어져 좋다 우와 내가 치고도 놀랬어 정확하게 예상한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멋있지 않았어요? 자 보여주십시오 나이스 오늘은 이글 이후에 0 양파 손직이 없어 양파 들어왔다 파 파 이긴거야? 아야 거기는 없지? 네 아 요번에 팔 좀 뻗었는데 벗고다 아 요번에 팔 좀 뻗었는데 벗고다 약간 오른발 쪽에 두고 약간 오른발 쪽에 두고 약간 오른발 쪽에 두고 자 아우 나이스 아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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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굿샷 자 구버놀 파 파이브로 쏘드샷 조금 짧았습니다 그러나 살았어요 벙커 벙커 힘이 그래도 벙커는 안 빠졌네 그래도 벙커는 안 빠졌네 큰애 커 그것도 야 좀 컸습니다 조금이 아니네 많이네 나는 포온이예요 야 이거 붙일 수 있을까?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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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잘하셨어요 다불 아 이제 전반 다 쳤습니다 아 저는 아홉개 4 6 7 아홉개 후반전 들어갑니다 여기가 PGA 주니어 투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니어 투어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18번으로 인가봐요 미래의 꿈나무들 화이팅 여기가 붙었습니다 여기 자 우리 밥 먹으러 여기가 왔습니다 진한 고마워 네 너무 잘하나무 타이밍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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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